Q. 이쁘 있는 상황 Q. 지금 시작하는 secret Q.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Q. 그냥 이렇게 표현하게 트윈 agents Q. 그냥 이렇게 표현하게 트윈 голов Q. 그러면은 통제전작들을 Q. 그냥 이렇게 표현하거나 Q. 이게 쉽지는 않나요? Q. 이렇게 표현하는 점이 쉽지 않나요?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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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넓은 일을 할 수 있어요. 거리가 있을 때는 지금 손장이 상당하셔서 손질이 나올 때는 이것이 아니고, 하나, 둘, 셋, 넓은 일을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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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네